안녕하세요 밀평살림욕장 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바깥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마스크 필수로 착용하고 이렇게 와 봤습니다 영상으로나마 힐링 하시죠 근처에 계곡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물소리가 기분 좋습니다 지도가 나와 있어요 숲속 산책로를 제가 지금 걷고 있네요 하늘도 너무 맑고 예뻐요 오늘 가을하늘 지금 시기별로는 9월이죠 또 이곳을 굽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잠시 후에 바람과 자연이 하나가 됩니다 이 지역은 상수원 5호구역으로 수영 및 낚시 업태료 채취 등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건 비포장 도로에요 바람 부는게 느껴지시나요? 뷰도 아주 끝내주고요 이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300m 쭉 가다보면 산림욕장이 본격적으로 나와요 이 길을 찾아뵙니다 이 길을 ode올 수 있습니다 이젠 뒤, 약약은 월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크린처럼 비경이 깔린 고즈넉한 숲속 잠든 것처럼 벤치에 누워 가을을 깔고 눕는다. 가을비 서정시 되어 사랑스러운 스렁스렁 산책한다. 스크린이 이 나무는 물오리나무라고 합니다. 생육속도가 빠르며 습지나 천박지에서도 세균이 잘 된다. 목재는 조직이 치밀하고 경고하여 기구제나 토목용재로 쓰인다. 사방조림용으로 많이 식재하고 있고 잎은 가축사료로 사용한다.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나무들은 피턴치드가 나오는 나무죠. 이 나무는 곰솔나무라고요. 중남부의 섬 해안가의 산지에서 자라고 내공에 강하며 해안이나 간척지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된다. 목재는 건축 토목 펄프재로 쓰이고 수피, 화분, 송진, 잎 등은 식용, 악용으로 이용된다. 계속 가보겠습니다. 우리 삼나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삼나무는요. 개화기는 3월 암수 1그루 수코스 4원형이다. 내한성이 약해 남부지방에서만 생육 가능하다. 독립수로 적당하며 차폐형, 생울타리용으로도 이용된다. 이 삼림욕장이 전부 다 삼나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. 우리가 자연보호도 하면서 즐기기도 하지만 자연보호도 하면서 쓰레기 안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새나 아주 또 많이 여전히 이 제일 사는 곳에서는 천연새라든지 그런 보물 같은 자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앞으로 더욱 잘 보존하고 가꿔야 할 것 같아요. 중간중간 벤치도 있고요. 정말 쾌적합니다. 산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물과 한증이 있으니까 정말 시원해요. 그 시원함이 깊이가 다르네요. 제가 서 있는 이곳 위치는 기가 막히네요. 배산임수의 위치라고도 하죠. 수시로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연을 아름답게 가꿔라는 방송이네요. 가을이라서 그런지 모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쾌청하고 피톤치드 특유의 개운해지는 느낌? 두통도 사라지는 느낌입니다. 나는 황금다람쥐예요. 내 몸속에 소원의 도를 넣어주세요. 슬픔, 근심을 다 가져가고 좋은 일들만 생기게 숲속 요정들에게 말해주세요. 아주 소원을 빌어야겠습니다. проблема 다행이